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혼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원래 야구는 혼자 하는 겁니다 망쌈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무지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엄청 잘했죠 지금은 옛날 롱롱타이머고 한 18년 전인가요? 몇 년 전인가요? 한 10년 쉬다가 다시 만났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저 점수가 진짜의 실력점수는 아니죠? 좀 더 가면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기대보겠습니다 저도 할 수는 없어요 박사 화이팅 원래 야구는 혼자 하는 겁니다